자 정병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외칩니다. 물만대! 그렇죠. 물리 만점하고 대학 가자. 자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도 중요하지만요. 선생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설도 중요하지만 이번 10월 학평으로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8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능이라는 건요. 문제 하나하나에 물론 그 중요성도 있지만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험지 전체 문항 20개를 하나의 건더기로 볼 수 있는 그 중요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번 10월 학평에 어떤 문제 나왔어? 이런 문제 나왔고 저런 문제 있었어.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지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능이라는 것은 지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말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갖고 있으니까 생각할 거니 말 거니 이런 거죠. 제가 왜 8번을 가장 큰 이슈로 삼았냐면 수능이라는 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랑비에 그냥 작살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조금 쉬운 건데 실수했어. 그게 바로 전체가 작살나는 부분이죠. 퀄?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퀄 좋습니다. 굿이에요. 어우 좋아요. 난이도 지금의 시기에 딱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기에 딱 좋은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학평을 자신의 수능의 위치로 판단한다? 이건 아니에요. 노. 아닙니다. 1개월. 1개월. 여러분들 마지막 한 번이 바로 승자를 만들 거냐 말 거냐. 마지막 한 번을 이기세요. 지금의 이 1개월을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디딤돌 삼아서 현명하게 지금 우리의 자세 안을 제대로 잡을 게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고난도 킬러라고 하는 역학 문항들 많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이게 바로 수능장의 변수라는 겁니다. 이런 수능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건 가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1년 내내 아무 생각 없다가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별 의심 없다가 수능장에만 가면 어떤 문장을 읽다가 어? 어? 이런 연구모드로 바뀝니다. 왜? 그 시기가 그 시간이 1년 중에 가장 뇌활동이 활발할 때입니다. 왜? 모두들 시험지 앞에서 목숨을 고고 생각하라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면 그 생각한다는 의욕은 추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 어? 그럴 거야. 지금 8번이 뭐였습니까? 바로 전자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다 보니까 어? 그럴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마 8번에서 착살났을 겁니다. 그걸 보고서 생각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수능장에 변수라 했는데 1년 동안 그냥 가볍게 본 거죠. 제가 꺼진 물도 다시 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절대 공부할 때 이거 됐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거 됐어. 그런데 한 번 더. 그래야 수능장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또 하나의 예를 들은다면 자, 우리 14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론 선지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답 내는 데는 정답까지 가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본 같은 경우에 어? 이거 상자성도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답은 딱 구별이 되게끔 선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자성도 빠지지 않고 강자성이다 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생각한 연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 이거 생긴 모양이 뭐랑 똑같아요? 나침판이죠. 나침판의 자침을 올리. 나침판을 올리거든요. 여러분 나침판의 자침을 상자성으로 사용합니까? 뭐 상자성에 해당하는 알루미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액체 산소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죠. 강자성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나침판 자침의 자석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강자성 침이다.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그 자리에 가서 어? 이거 이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 그게 바로 우리가 문항 앞에서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아 실수했네 까딱했네 바로 이런 것들이 숙련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거두절미하고 짧게 짧게 가야 되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단원 주제 성격별로 이건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이 단원의 내용, 교과 내용 이 성격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항 앞에서 1페이지라든가 2페이지라든가 3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까딱까딱 틀리는 거. 지금 제일 그럴 시기죠. 맞아요. 지금이 그럴 시기랍니다. 1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마치 도루묵이 된 듯한 뭐 이런 느낌들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지금 시기가 그럴 때예요. 차라리 미치더라도 지금 미쳐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친 상황에서 제대로 정립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제가 11월 들어서는 교과서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일주일만 더 할게요. 딱 일주만 더 말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교과서 읽으십시오. 이유는요. 제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보태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교과서가 좀 바뀐 첫 해의 수능이랍니다. 그 내용이 작년에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약간의 어떤 단어의 미미한 차이라든가 미소한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컨셉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살짝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과서 확인을 꼭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서술형 문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능장 가서 만나는 것은 서술형 문장이죠. 그런데 워낙 요점쟁류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는 뭐? 뭐는 뭐? 이런 수련이었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뭐 비역학 단원 이런 얘기하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가랑비에 작살난다니까요. 이건 뭐 저건 뭐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실전장 가서 이 문제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는 이유는 교과서 읽을 때 상당히 불편하죠. 네. 불편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몇 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문장을 읽으면서 어 이건 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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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고? 바로 이것이 수능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첫걸음의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술형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요. 역시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워낙 요점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상의 것을 많이 밟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우리 다이오드 같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순방향의 전압에 걸릴 때 상황 알죠? P형 반도체 쪽에 전지 양극이 연결될 때 이건데 우리 달랑 이것만 가져야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실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P형에는 전지 양극이 연결되면 전류가 흘러. 이걸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과정에 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물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업 들을 때 많이 듣겠지만 이렇게 듣는 것은 그래 들을 당시에만 공감을 하고 휘발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갖고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건데 오랫동안 생각하는 논리도 아니야.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생각이 자신에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냥 접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보면 단적인 내용으로 내가 알고 있던 부분도 거기에 살이 붙어서 이건 이렇고 저거 언제라니까 이건 이렇다. 아주 잘 돼 있답니다. 교과 종류는 불문.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올해 개정된 교과서 그거 반드시 꼭 읽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과서 바뀌었습니다. 컨셉 이제서라도 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서술형 문장에 강의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문장의 서술형입니다. 읽고 불편하더라도 생각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살이 붙어있고 풍부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지구력을 길러주고 체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과서 읽기를 꼭 권합니다. 2, 3단에서 까딱까딱 하신 분들 아마 현저한 차이를 느낄 거예요. 읽고 나면은. 자, 그다음 운동 역할. 그래요. 많이들 좀 이거 킬러라고 어려워하죠. 자, 그런데 운동 역할은 기출입니다. 네, 물론 탄성포텐 에너지라든가 또 우리 마찰력에 대한 역할이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들어온 교과 내용 중에 하나죠. 운동량 보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 교과서에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교과서에 이것이 들어온 내용이 없었다뿐이지 예전에 그 전, 이전 교과서부터는 있었던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기타학 강좌 같은 경우는 그런 예전에 얼디스팟 구디스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끄집어서 여기다 함께 수록을 했었죠. 또 그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자, 물론 그것들이 이제 요즘 스타일로 해서 많은 지금의 모래, 몰고에서 나타나게 했지만 결국 기출이 답인 겁니다. 그리고요, 마찰력의 역할 손실이 작년에 없었다고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문항에서도. 왜? 그 교과 단원에 마찰력이 핵심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교과서의 컨셉의 핵심이 바로 역할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문제 중에서도 운동할 때 반대방의 힘을 받는다. 그게 결국 마찰력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출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부분 기출 문제를 문제 풀듯이 N제 풀듯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아닙니다.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기출 문제를. 그냥 답내는 과정 연습하는 것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리학은요, 답내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 풀이 과정 속에서의 생각의 논리, 근거 있는 생각을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역학의 운동학 빅사이즈 문제 볼 때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목표의 깃발이 되어야 답을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목표의 깃발을 잡지를 못하니까 그냥 답만 이거 할 때 뭘 이용하지?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풀이법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근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바로 기타업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킬포 시리즈라 해서 시리즈 1은 운동의 등가스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힘에 대한 외력과 기, 이런 힘의 평이라든가 기의 분산이라든가 운동 법칙 이렇게 다뤘고 시리즈 2 같은 경우는 역학의 전체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초압축적이면서 고밀도로 할 것 다 하는 킬포 시리즈 있으니까 이걸 꾹꾹 눌러 담은 다음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업 강좌라든가 기타업 교재에서 단순한 그냥 기출문제 쫙 나열하는 그런 교재와 강의가 아니랍니다. 역학만큼은 기타업에 의해서 거기서 특히 복습할 때 이렇게 풀어.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설정 짧게 그리고 그림만 딱 그려놓고 보기도 보지 마세요. 스스로 뚫고 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했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특상, 연력학, 중첩, 간섭, 불절 전반에서 포함하는 거 지금 제가 쓴 이 주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개념이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겸허하게 하셔야 돼요. 맞을 때였고 틀릴 때가 있다. 이거 문제 풀나 다져주는 건 절대 아니야. 맞을 때였고 틀릴 때가 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 명료한 개념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다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분명히 힘이 맞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맞아요. 그러나 적당히 하는 것은 병도 아니고 질병이에요. 차라리 적당히 할 바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파묻혀서 어떻게든 생각해서 답을 내려고 할 거 아니겠니. 근데 이걸 적당히 하니까 그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추측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명료한 개념 이것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고 방법은 기타업에 제가 다이어트 코너라 해서 강좌명의 파일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붙여놨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이용해서 개념 확실하고 명료하게 준비를 꼭 해놓고 그리고 기출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며 특히 올해의 기출 상황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제가 해보는 전기력, 자기장, 전자기도, 이중성 이렇게 써놨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개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다 그러면 뭐하고 하나밖에 없다. 무슨 말이야? 전기력. 코리조 반비례하고 전화랑 곱에 비례한다. 자격만 자격. 자기장. 전류의 세계에 비례하고 거래에 반비례합니다. 합성자기장 묻는 거죠. 전자기도,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바로 유도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이 바로 유도의 방향을 결정해준다. 이중성, 광저우과, 광양자설. 에너지 버전, 광자에너지 이퀄 금속판의 일함수, 그리고 전자한계 최대 운동화의 지. 그 빛의 세기, 광장자수. 그래서 광절류 세기까지. 그냥 개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그랬죠. 문제 많이 푸느라 다져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파트는요.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게 맞아요. 이거는 인정해요. 그 컨셉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 컨셉마다 약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권장합니다. 수특, 수환 최대로 활용하십시오. 저 이렇게 봐요. 이 전기력이나 자기장이나 전자기력이나 이중성. 이거 모두 수특과 수환의 설정 다 들어있습니다. 그 수특과 수환의 설정이 이용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것들은 아주 오래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해요. 일종의 문제은행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보시래도 특히나 이 부분에 문항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전기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전기력이 사실 이 교과의 컨셉으로는 핵 주변의 전자가 원자핵과 전기력.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려고 전기력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특에도 포장 문제들이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A, B, C, 입자길의 전기력. 그래서 구평에서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 전기력 파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특과 수환을 최대 활용해서 그 문항의 설제나 이런 것들을 자꾸 다지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시기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컨셉별로 주제는 잘 하시고. 8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흔들려서 틀리신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자, 추측하지 마십시오. 수능은 절대 추측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걸로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14번이라든가 몇 번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수능장에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이야. 딴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라면 딱 그 생각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생각마저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 하고 바로 문항 쭉 20문항 가는데 너무 좀 쉬운 것들은 제가 짧게 짧게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고!